아 자 여기는 황암추등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울산에 이 많은 차들이 이렇게 길까지 정차되어 있는데 이곳에다가 우리 전도지를 돌리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서부터 나올 걸 했나요 예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가서 쳤죠 예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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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전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